claus 그보다 머릿고기 본식점이 없잖아요 두뇌의 촉진 머리 소금 tots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가 이거 분식점에 어떻게 있어. 오모나 있어. 조금 고급한 데는 있어. 우리 가난한 데만 가봐가지고.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를 김칫국 라인으로 가죠.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 나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 그리고 분식이랑 그거와 안 어울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그래. 쫄면 있으니까. 차라리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 있어요. 수제비? 비비 수제비. 괜찮아요. 저는 떡국으로. 떡국. 괜찮다. 떡국이 어디 있어. 중간중간 던지듯이 저는 떡국으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옛날에 말죽거리 그런 분식집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메뉴가 한 50가지 이상 있습니다. 말죽거리 잘하고 있어. 김밥 맞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김밥 맞으면 서운할 것 같아. 제가 그럼 김밥을 할게요. 어떤 김밥을 하면. 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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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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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몰라. 납뽀기 아니었어? 납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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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지. 내 쪽에. 듣다 보니까 내 걸 잊어먹어. 다른 아이템 이야기 할 때마다 내 그걸 잊어먹어. 나쁜기가 어뜻더라. 를 사고 싶어. 멸쭈낑. 멸쭈낑 김밥. 제비제비. 수제비. 멸쭈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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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쭈낑 이번 장면을 사일러 calmin. 빼고 두명하네. 멸kä Martina rajina. 아 그럼? 멸쭈낑. 멸을 масс에 다 WiFi 삼성&위소. 멸한 fuckk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네 이상만 한번 해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돈까스 해 봐, 나 수제비 형한테 올게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요 제비 제비 제비, 수제비 제비 제비 제비, 수제비 제비 제비 제비, 수제비 제비 제비 제비, 수제비